안녕하세요. 세무사 이본부의 세무조사 5분 특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국으로부터 화장품률을 수입해서 국내 소매점이라든가 학원 등 영세사업자분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분들이 들으시면 아주 도움이 되겠습니다.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어떤 내용의 제품이든지 들어와서 도소매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들으시면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화장품용 매니큐어라든가 여성용 화장품률을 수입한 A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A의 회사가 미국으로부터 화장품률을 구입해서 국내 화장품 소매점이라든가 아니면 학원이라든가 미용실 이런 소규모 영세사업자분들에게 공급을 했는데요. 이 영세사업자들에게 공급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세무상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 제품을 구입해 가시는 분들이 자료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A의 회사로부터 예를 들어서 한 1억 원어치 제품을 구입해 갔다고 했을 때 세금계산서를 1억 발행을 하면 그 구입해 간 회사는 최소한 1억 이상만큼은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영세한 사업자분들이 자기 매출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소매점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료받기를 좀 기피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A의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상대방들이 고래 상대방들이 자료를 안 끊어달라고 하니까 야 그러면 국세청에서 내가 좀 신고를 누락하더라도 모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A의 회사는 세금을 좀 많이 누락시켜서 신고를 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A의 회사는 국세청의 레이더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국세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세무조사를 했을까요? 네 국세청에서는 영업사원의 개인 명의 통장이라든가 업무노트 이런 컴퓨터에 수록된 각종 업무 관련 자료를 수집을 했고요. 또 직원명의 차명 통장이라든가 거래처 연락처를 다 확인을 했고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빅데이터를 활용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입화장품 수입실적신고자료를 데이터를 받고요. 또 화장품법의 수입화장품 수입기록관리부를 활용을 했습니다. 빅데이터로 다 국세청 전산망으로 A업체의 물동량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외국으로부터 얼마만큼의 물동량을 수입했는지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다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이 A업체의 물동량을 확인한 국세청은 최소한 100억 원어치 물동량이 들어왔다. 미국에서 수입을 했다. 그러면 A업체의 최소한 매출액은 100억 이상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 A업체는 매출 누락을 많이 시켜가지고 100억조차 안 되는 금액으로 신고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 A업체는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고 말았습니다. 도서매업을 하시는 사업자분들께서는 상대방들이 자료 파생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매출 누락을 했다가는 이 A업체의 사례와 같이 세금폭탄 맞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2번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